그래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영접지 아니하면 자기 죄로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긴 자는 진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이라 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대로 범죄하는 순간 마귀에게 속하고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한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사망으로 사람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복음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줬는데 그가 나오지 않으면 그 자기 죗값으로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는 거지